진짜요? 두 그릇 먹어도 돼요? 아, 오빠 돈 많아. 만두도 시켜줄게. 어우, 넘나. 화끈하신 거. 김박진! 어? 죄송한데 우동은 다음에 먹어야 될 거 같은데. 친구가 와가지고. 어? 그럼 친구도 같이 먹어도 되는데. 제가 우동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요. 딴 거 먹어도 돼요? 거기 오돌별 되게 잘해요. 이모가 송씨가 좋아가지고. 오, 내. 아이, 제가 낯선 사람이랑 뭘 먹으면 구멍장애가 살짝 와서 폭력을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. 친구야. 아, 친구가. 아, 그럼 나 먼저 갈게. 나는 꼭 같이 운동 먹어요. 아. 아, 저지. 아. 아. 아, 저지. 아, 저지. 아. 아, 나, 나. 아, absolute. 아, 근데요? 감사합니다.